아 제목 3번 자 첫번째는 음 스 디 어린 나인틴 에이리스 s 가 붙어는 건 몇 년 대 란 말이죠 그죠 1980 년대 초기 부터 이후로 초기 이후로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는 대문자 대문자니까 이름이니까 그대로 그냥 가면 되요 블랙 프라이데이 는 해즈비 됐습니다 해즈빈 그러면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 현재 완료 그 중에서도 씬 싸고 씬사와 같이 쓰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란 뉘앙스로 쓰겠죠 그죠 청각 하시면 데 초기 이후로 계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는 해즈빈 되었습니다 어 카인더 일종의 이게 카인드가 종류라 뜻이니까 일종의 언 아피 쇼 아피 쇼 그러면 공식적인 언 앞에서 니가 빈 공식적인 미국의 공휴일이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멀크가 표시한다 겠죠 하면서 될 겁니다 비기닝 업자 홈의 시즌 하울대 시즌 공유 리 하루만 있는게 아니라 며칠 연속이 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휴 라 그러죠 연속된 휴가 다 공유 리다 그래서 연주라고 할 겁니다 연휴의 시작을 마킹 표시하는 미국의 비공식적인 공휴 리 헐드에 공유 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쇼핑하는 날이지 공룰이나 이제는 의미 있는다는 아니잖아 쇼핑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마치 공휴일 처럼 됐다는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참고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합니다 이날로부터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쇼핑이 뭐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자 new movement 사람의 동작이 움직이는 것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도 movement 그때는 뭐 운동 이란 말이지만 여기서 movement 는 운동이 아니라 약간의 캠페인 이에요 캠페인의 느낌입니다 그 새로운 운동이 캠페인이 has come to light come to light 는 알려지다 그대로 해석하면 빛을 보게 되다 라는 말인데 빛을 보게 되다 알려지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캠페인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컴마 ig 니까 그냥 그래서 뭐 뭐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접속사로 and 나 더스 그리고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새로운 운동이 알려지게 되구요 뭐 하게 됩니다 more 더 많은 ecological philosophy philosophy 라는 말 철학이고 ecological 그러면 생태적인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 부분은 환경에 대한 철학이다 ecological philosophy 환경 철학이다 라고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환경 철학을 더 하게 된다 여기는 했다니까 더 하게 되었다 여기랑 맞춰서 이게 했다니까 얘도 했다 라고 해석하는게 맞겠죠 그죠 awareness aware 그러면 안다 라는 말입니다 awareness 명사로 this 가 붙으면 명사구요 인식 사람이 알고 있는 걸 한자로 인식이 되겠죠 damage 그 피해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어떤 피해냐 하면 black friday brings black friday가 가져오는 피해가 될 겁니다 이 black friday가 어디에 가져오는 피해냐 그러면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가져오는 피해에 대한 인식 이 black friday 그러면 물건 사람들이 엄청나게 쇼핑을 해야 되니까 쓰레기들이 막 어우 온갖 쓰레기들이 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포장지 제품 포장지 다 쓰레기 잖아요 그죠 carbon emissions carbon emissions emit 라는 말이 배출하다란 말입니다 emit 에서 emission 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는 carbon 탄소 배출 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중요한 단어 입니다 carbon emission 탄소 배출인데 cause 드니까 그 다음에 buy도 나오네 이거 pp구나 과거 분사구나 그러면 뭐 수동의 뜻이 있겠네 라고 빨리 감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buy ing 가 나옵니다 buy ing 우리 열심히 외웠잖아요 뭐 뭐 해서 라는 말이죠 그럼 뭐 해서 생기는 겁니까 drive 운전해서 to the more mall로 운전을 해서 생기게 되는 탄소 배출 자동차 몰고 쇼핑몰로 갈 거니까 그때 탄소가 배출될 거란 말이죠 이산화탄소 배출되겠죠 그죠 공예 그 대기오염을 시키는 여러가지 물질들이 배출되겠죠 차에서 플라스틱 웨이스트 여기는 웨이스트는 낭비가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낭비가 아니고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produce 가 생산하다니까 produced by 도 있네 그러면 얘도 수동이 있구나 빨리 눈치를 채우겠죠 그죠 buy ing 도 또 나오네 그럼 해서 그러면 제품 포장을 해서 생기게 되는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되겠죠 깔끔하게 되네 the way we see this this day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방법 아 이 날을 잘못됐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요 블랙프라이데이 이 날을 우리가 보는 방법 과 스위칭 바꾸는 것 되겠죠 우리의 our mindset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되겠죠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꾸느냐 from a to b 가 될 겁니다 a 에서 b 로 바꾼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마음가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꾸는 거냐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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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마음에서 to 어디로 하는 것 finding 찾는 것 alternative 대안적인 ways 방법들 대안들 되겠죠 to give kids 선물을 주는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위칭 바꾸는 것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전체 문장이 길지만 이렇게 보면 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덩어리 우리가 이 나를 바라보는 방법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바꾸긴 바꾼다 어떻게 바꾸느냐 a 에서 b 로 바이바이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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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요거는 맘이 드네 설명 깔끔하게 잘 한 것 같아